리이티비, 더 문 워크먼, 다자하우, 워슐 원종예 안그래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생각도 다 있어가지고 아마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이요? 너무나도 많은데 우선 일단은 앨범이 가장 기다려지고요 이번 앨범은 조금 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방향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앨범 그리고 또 혹은 그냥 조금 새로운 형태의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나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또 앨범 준비 혹은 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건강히 잘 응원해주신다면 항상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한번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매우 사인인데 아 네 아 네 아 네 저거 1,2,2 저거 2,2,2,2 여기 2 뭐 적어야 되나요? 아 사인만 하면 되나요? 아 사인만 하면 되나요? 아 네 머리가 안 머리가 끄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Delicious 알겠습니다 이렇게 핫도그, 핫도그 핫도그 변경 변경 프리스타일 안동놀놀놀놀 안동놀놀 안동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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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동놀놀 안동놀 안동놀놀